오쒸 우와아아아아아 으아씨 이제는 해탈신들입니다 울산팀의 해탈을 부산님이 개발했다고 해탈신들 날씨가 많이 튕니다 여기 이리와 펫탈신들 내려가기 3분전 아 무서워 가셔 가셔 제가 안될것같아요 너무 느릴것같아요 야아 펫탈 갑니다 아 하필 가숨 우아 아 이 작업이 저거는 야골을 닦아나는거 아니지? 누구야? 아가씨 물면서 치건이ập boost 치건이퍼 치건이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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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걸들 치건이퍼들 치건이퍼들 에허허허 우와! 우와 시구야 이거 쎈거 우와 이거 쎈데 이거 우와 여기 길을 고정해 가지고 와 우아 우우씨 먼저 가세요 네? 우와 못 따라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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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우 우우 우위 우우 출발! 아... 쎄다 쎄 온몸이 견지게 났습니다 겨우 잠시 후 talks 조금 delay 이케 조정 조정 이케 점점 이케 샘tt 왔습니다 하루아일 논방 형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갈까요 야 이거 타고 내려와서 해 타라 그럼 공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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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또 이벤트예요? 아니, 이게, 이게, 이게 많아, 많아 죽어가지고 와 너무 좋다 와우 야 여기 네? 타야 타 와아 나 맑은 날 탈래 네 가자 가자 옆으로 가자 뒷브레이크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들려요 갈까요? 형 거기가 더 미끄러워요 오우 오우씨 어허잇잇 우와아 위에 와우 아이고 무시라 고맙습니다 전망대 지나서 아씨 앞에 있다 여기까지 왔는데 2라운드 1, 2, 3. 네네 네 아, 이 쟤 히트의 길을 알게 해 우와 시! 우와 시! 우와 시! 우와 시! 우와 시! 형! 저로 와야 돼! 그쪽으로 와야 돼! 그쪽으로 와야 돼! 여기? 애매한데 여기? 에이씨! 저 오늘! 완전히 잘못 꺼져야 돼! 그거! 우와! 우와! 야! 왜 전반 뒤로 가냐? 실력이 안되니까 가다가 보니까 점점 좀 뒤로 가지. 하하하하 이야 씨! 무기 세! 안 세인건데? 어! 아! 어쩐지 아까 상세 딱 보니까 뭐 아까 뜯어내로 냈지 그게 낙엽을 없으면 나뭇구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있거든? 필내로 오면 되는데 야! 아! 아까부터 차에서 내려가신다고 하셨어... 하하하하 아! 아파! 자! 어디 여기서부터 더 빡세진것을 지고 있는데 청소가 좀 취해! 하하하하 진짜! 자 사진 한 번 찍고 갑시다 자 부트 세우 하나 자전거 가서 칠까봐 자전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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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Oh, shit. Oh, shit. Oh, shit. Oh, shit. Oh, shit. 힘들어. Oh, sh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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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대 야 누가 비단길 들으쳐 봐주냐 우와 하하하하 우와 아 야미다 야미다 금방 다 내놨다 레이저 형이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대단이 되는 그런거 봐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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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길이 봐만 안되고 없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참가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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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아 여기가 비단기 있어 여기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사원차 으 으 으 아